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저께 민주당의 대선주자로 확정되긴 했지만은 사실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동안 대세론을 확정지어왔던 이재명 지사는 마지막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턱걸이 과반을 했고 이 때문에 대세론이 크게 흔들렸으며 특히 3차 국민선거인단에서 28%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것은 충격적인 패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장동 가짜뉴스 탓을 했지만은 정치권이라든가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참패를 한 것을 무조건 대장동 탓을 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재명은 세 가지 숙제를 풀지 못한다면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이재명 지사는 경선에서 승리하긴 했지만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패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재명은 야당의 선동이라든가 일부 가짜뉴스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나 대장동에서 도둑질을 하도록 길을 터주고 장모를 나눠 가진 것은 국민의힘이라면서 50억 클럽인이 해가지고 몇백억 원의 장모를 나눠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냐면서 안개가 거치면은 실상이 드러난다면서 이재명이 국민의힘에 엄청난 방해를 뚫고 5,500억 원이라도 환수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앞으로 아시게 될 것이라면서 화천대유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돈을 준 사람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지사는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참패한 것을 가짜뉴스와 야당 탓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정치 분석가들은 대장동 이슈가 3차 투표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논리대로라면 2차 투표에서도 대장동 이슈가 영향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로 2차 투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루어졌는데 대장동 이슈는 3차 투표 전에 바로 터진 것이 아니라 이미 추석 직전 주인 9월 13일부터 달아오르고 있었던 이슈입니다. 그런데 지난 2차 투표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3차 투표에서만 영향을 줬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이재명 지사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라고 제기되었던 당심하고 민심의 괴리가 그냥 현실화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히나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같은 경우에는 민심이 많이 반영이 되는 투표인데 그동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층 그리고 진영 내에서는 인기가 높을지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다지 호감을 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3차 투표에서 그것이 현실화된 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이재명 지사의 3차 투표 참패는 이재명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재명 지사는 다가오는 본선에서 세 가지 숙제를 끌어안게 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재명 앞에 놓인 세 가지 숙제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 역시나 지금 가장 먼저 넘어야 되는 문제는 바로 대장동 개발 의혹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3차 투표 패배에 절대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민심도 그렇고 당심도 그렇고 대장동 개발 의혹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현실이고 또 수도권 대규모 개발의 특혜 논란이 가뜩이나 지금 폭발 직전인 부동산 민심하고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 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리고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중도 확장에 대한 우려를 안고 본선에 오르는 것이며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 분석가들은 충청권하고 1차 슈퍼위크 결과를 본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3차 선거인단에 대거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장동 영향으로 인한 불안한 출발이라는 분석이 따라붙고 있고 특히나 중도 확장성이 힘들어 보인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투표 결과라고 혹평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장동 특혜 의혹이 국민의인 게이트라고 역공을 펴면서 경선 중에 지지층을 결집했다라는 이런 평가가 그동안 투표에서 나왔었지만 마지막 선거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완전히 지금 다른 결과가 나와버렸고 이 때문에 이재명 측에서는 중도층이라든가 무당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을 위해서 대응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풀어야 하는 두 번째 숙제는 대장동 개발 의혹보다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써 경선 과정에서 갈등이 하도 깊어져가지고 원팀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 이거를 지금 수습을 해가지고 본선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여당 내부에서는 경선이 지금 끝난 시점에서 최고조에 달한 이낙연 측과 이재명 측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낙연 측에서는 연일 이재명을 향해서 불안한 후보론을 띄우면서 이재명 쪽하고 마찰을 빚어왔으며 특히나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설운우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게이트를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구속이 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면서 공세 수위를 극단으로 끌어올렸고 이재명 측 일각에서도 설운우원이 구속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선을 넘었다면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분위기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번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경선에서 패배 후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경선 불법까지 한 입장이니 갈등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낙연 측에서는 원팀 구성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던지자 이낙연 측은 이낙연 후보 쪽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시간을 만들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원팀 얘기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답변을 했고 이 말의 의미는 이낙연 측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경선 중에 사퇴한 후보에 득표수를 무효 처리한 것이라든가 그동안 노골적으로 이재명 편에 들어왔었던 송영길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앙금이 풀리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재명을 본선에서 지지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본선에서 원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풀어야 하는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권 교체론이 높은 것도 이재명이 풀어야 하는 큰 숙제라고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교체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편이고 또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권 후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재명에게는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정권 교체론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현 정권과의 차별화가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이게 또 지나칠 경우에는 집토끼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 이미 넘었지만은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이번 정권하고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한반도 평화 등 기본적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당연히 계승을 하겠지만은 부동산 정책에서 다른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재명 측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결과를 낸 것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무당층이라든가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번 정권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극렬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으며 그나마 문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실패했다는 것에 이견이 없는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현 정권과 선극계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분석가들 역시도 보통의 경우에는 대선은 앞으로 기대치가 반영이 되는 성격이 강한데 다가오는 대선은 정치나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기존의 판단을 바탕으로 한 회고적인 투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또 현 정부에 대한 심판 투표로 흐르게 된다면 이재명 기사에게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재명은 이번 정권의 낮은 성과 문재인의 높은 지지율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재명 기사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하고 호불호가 너무나 명확한 인물이어가지고 과연 이와 같은 숙제들을 본선에서 어떻게 풀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소식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lamps아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은 여기까지 해요. 그런데 위험이 있어 여러분 있다.